여러분 안녕하세요. 재물우수가 풍성해지면 팔자도 바뀌죠. 여성분에게 거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. 풍수에서도 거울이 참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. 기운이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죠. 기운이 좋게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반대로 기운이 나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대형 거울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거울에 배치가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그 집에 들어올 폭이 그 거울에 막혀서 또 안 좋은 풍수배치로 연결이 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그 유용한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 사용을 하는 이 거울을 이용한 풍수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그 풍수용도의 거울의 사용은 항상 그 타원형의 거울만 해당이 되고요. 또 그 거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항상 이 풍수용도의 거울을 소지하고 또 휴대할 때 더 좋기 때문이죠. 그럴 때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. 또한 외부의 그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오직 그 자신만 알고 있어야 되고요. 또 자신만 물론 그 사용해야 됩니다. 타인들 앞에서 그 꺼내 보여서는 안 되죠. 이때 그 좋은 기운이 방출이 되니까요. 타원형의 거울이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는 그 시간은 해시와 자시 사이에 시작을 하는데요. 해시와 자시라는 것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4시간을 말합니다. 이 시간에 그 사기 그릇에 쌀을 듬뿍 담은 후에 이 거울을 정중앙에 꽂아 주십시오. 그리고 그 사기 그릇은 책상이나 탁자에 올려주시면 좋습니다. 통수 시도를 하는 공간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. 방에서도 좋고요. 거실에서도 좋고요. 물론 주방에서도 물론 좋고요. 이렇게 꽂아 놓은 이 거울을 그 아침에 빼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쌀이라는 게 그 재물이면서도 그 하얀색은 또 금전을 뜻합니다. 재물밭에서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재물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풍수 시도가 되고요. 또 쌀은 정성껏 발혼을 하는 풍수 시도자의 간절한 원력을 담아내는 훌륭한 소품 역할도 됩니다. 이때 그 항상 그 물기 없이 마른 쌀만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이런 그 풍수 용도의 거울은 그 거울의 표면이 늘 그 먼지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좋습니다. 이렇게 풍수 용도로 사용하는 이 거울은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운이 방전되지 않도록 풍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풍수 용도의 거울을 늘 그 가방이나 또 지갑이나 또 빼게 소재하실수록 좋습니다. 그럴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. 이렇게 되면 자석처럼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 방법의 시도가 됩니다. 이런 그 풍수 용도의 시도는 여러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후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도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수가 크게 그 발복되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